오늘의 출연을 만나면 오늘의 출연을 만나면 그럼 제가 이 출연을 만나면 여러분은 출연을 만나면 여러분은 출연을 만나면 박수? 네 박수, 그럼 박수, 그럼 박수, 박수 그러면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수집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 진짜 샤이디로서도 이 대만에 정말 추억이 너무 많아서 사실 너무너무 오고 싶었어요 무엇보다도 우유 면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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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말을 너무 많아서 빨리 다음 무대에서 하면 좋겠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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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엇... 저는 이번 무대에 뵙고 싶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음 주舞台에 돌아올게요. 다음 주舞台에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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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네요. 저만으로는요? 지금 이 시간은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지금 5首歌입니다. 아니요. 네. 저는 어... 쉽지만 가장 최근에 활동했던 키티랑 롤을 들여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희랑 정말 정말捨不得 하지만 제가 다음 주에 뵙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뵙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베벙을 신청드리고 unter 말하고 1964이 rings blowing 작¥ 정말 Feder房 안전송 compete 아니요. 감사합니다. 님께 드리즈하겠습니다. arios 우리 옆에 뵙고 싶습니다. 한국의 일상에 365 anderes Chron이 너무 신났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딜티 기다려 드릴게요! 딜티 기다려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